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금음빵에서는 딱 이렇게 밖에 안 해 간단해 식음판에다가 14K, 18K 제품을 먼저 식음판에 긁어 그래서 14K 용액을 뿌려 그래서 살아있으면 14K, 녹으면 14K 함량이 아니야 우선은 이게 반지 지금 둘 다 뭔지를 몰라 우선은 14K를 이렇게 긁어 14K인지 18K인지 몰라 나도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뚜렷하게 긁어 우선은 18K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 만약 녹으면 살아있으면 18K 아니면 18K보다 금암량이 떨어지는 거야 딱 그 녹은 게 있어? 오른쪽 게 녹았네 이게 녹았지? 이거는 18K, 이거는 18K가 아닌 거야 끝! 이렇게 해서 아는 거야